안녕하세요 지리산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래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래나무는 주로 이제 산에 자생을 하기도 하는데 언제부턴가 열매를 식용도 하고 또 기름도 짜고 한다고 약용으로도 사용한다고 재배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여기 밑에 여기에서 약선요리 전문 식당을 할 때 저 열매를 이용해서 어떤 음식 같은 걸 만들어 보려고 산에서 한 그루를 캐다가 심어서 재배를 합니다 가을이 되면은 우리가 호도라고 먹는 그 견과류와 똑같은 모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열매를 주로 약용을 하는데 열매 크기는 우리가 이제 호도라고 먹는 호두와는 열매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손에 쥐기가 좋으니까 그 가래나무 열매를 갖다가 이제 가래추자라고 하는데 호도는 보통 시골에서는 이제 추자라고 하고 이 가래나무의 열매는 가래추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래추자를 두 알을 손에 쥐고 따그락 따그락 소리가 나게 비비면은 지압이 돼서 중풍예방 같은 데 그런 데 좋다고 이제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따그락 따그락 소리가 나게 지압용으로 손 안에서 굴리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가래추자 추자 열매도 이제 쑥살을 호도살처럼 그렇게 생으로도 먹고 또 이제 옛날에 가난하고 못 살 때는 뭐 덜깨 조차도 심어서 기름 짜기가 힘이 들고 밭이 귀하고 식구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 열매를 속살을 볶아서 압착을 하면은 기름이 나왔다 그래요 그런 그 기름을 식용으로도 쓰고 약용으로도 쓰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살을 말려서 빻아 가지고 과자도 만들고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새로 나무 묵은 가지에서 이렇게 묵은 가지에서 새순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억세져 버렸는데 봄철에 아주 부드러운 새순 이렇게 부드러운 새순은 데쳐서 무쳐 먹거나 볶아 먹거나 나물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도 이 가을이 되면은 열매가 많이 열리는데 그 열매를 따 가지고 이제 기름도 짜고 또 과자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굵은 나무 원목 밑에서 이렇게 뿌리에서 이제 또 새 나무가 하나 올라오고 있는데요 열매를 약용으로 쓰는 병은 이제 기를 안정시켜서 기침을 멈추고 또 허약한 신장을 튼튼한 신장으로 안정을 시켜서 관절통 요통 그리고 또 이제 치아 흔들림 이가 흔들리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하는 게 신장이 허에서 오는 정상이라고 해요 그런 병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고 또 이제 이질이나 설사에도 약으로 쓰고 눈이 충혈되면서 부으면은 눈알이나 또는 눈두덩이 찌르듯이 아프고 통증이 생깁니다 그럴 때 추자 열매로 약을 쓰면은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치질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 추자나무 껍질에 항암 성분이 많다고 해서 이것도 고로수 나무처럼 수액을 뽑아 먹기도 하고 또 이 껍질을 벗겨서 이제 피부암 같은데 그런 데 효과가 많다고 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찌어 가지고 피부암에 바르면은 그 피부암이 나으면서 새살이 빨리 돋고 치료 효과가 빨리 나는 그리고 이제 꼭 피부암 뿐이 아니고 위암이라든가 그런 데 또 약으로 쓰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도와 닮은 추자나무에 대해서 가래추자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